시커멓게 피어오르는 연기. 우리 시간 어제 새벽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6km 떨어진 폴란드 농가에 러시아산 미사일 두 발이 떨어져 민간인 두 명이 숨졌습니다. 미국 등 나토는 러시아의 공격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대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강력 반박했습니다. 그러면서 국제사회 현장 조사팀에 우크라이나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미국을 비롯한 나토는 회원국 30개국 가운데 한 곳이라도 공격을 받으면 집단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때문에 나토 가입국이면서 유럽연합 회원국인 폴란드에 미사일이 떨어지자 전 세계가 긴장했습니다. 미국과 나토 모두 우크라이나 방국 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정리 수순에 들어간 모습이지만 러시아의 무차별적인 공격이 가져온 결과라며 궁극적인 책임은 러시아에 돌렸습니다. JTBC 이주찬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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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TBC 이주찬입니다.